3. 3. 40. 50. 50. 50. 40. 50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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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1. 50. 51. lic. 50. 50. 50.50. 50.60. ними 신음 지난번에 심은 옥수수가 이렇게 났어요 이제 이렇게 났으니까 이제 또 옥수수를 또 심어야 돼요 옥수수는 바로바로 쪄서 먹어야 되니까 옥수수를 차이나게 시간차로 해서 심어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옥수수가 안나와서 안나온다 했는데 나왔네요 이렇게 음! 구조파 올해는 잘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해서 옥수수를 신고 있어요 3알씩 아우 난 또 이거 풀 저기 한다고 난 저기 콩 다 부러트리고 난리가 났네 해주면 해줘서 하긴 한데 이렇게 여기 보세요 이거 풀어진거 에헤이 여기 어딧데도 그러더니 저 그래가지고 지금 얘가 아직 안나오고 막 그래서 풀을 못매주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막 화를 내면서 여기도 있다 이렇게 3개 왜 3개냐구요? 하나에서 2개를 심어야 되는데 얘가 꼭 나란 법이 없어서 보험으로 3개를 심는거죠 3개를 심는거죠 하나에서 2개를 심어야 되는데 빨리 심고 집에 가야됩니다 심어보겠습니다